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통덕교회 통덕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좋은 날, 주일날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열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 통덕 성경을 통하여 통덕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덕하며 공부한 예레미야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게 풍요롭게 살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은혜의 뜻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덕 성경을 붙들고 예레미야 부부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203일부터 시작해서 209일 분량까지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덕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서에 쓰여진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이제 통덕 성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풍요롭다는 얘기죠. 풍요로움을 어떤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복잡한 건 싫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은 사실은 복잡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함, 그 풍요로움은 우리 인간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게 좋다 해서 복잡한 걸 미리 너무 빨리 거부하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단순한 나머지 풍요를 수납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별주의, 또 권별주의도 좀 어렵다 싶으면 요절주의, 요절주의도 좀 어렵다 싶으면 예화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통독성경은 예화주의를 넘어서, 요절주의를 넘어서, 권별주의를 넘어서 통독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독성경 공부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한 주, 그 다음 한 주도 바로 예레미야 부분 공부를 통해서 성경은 놀랍게 풍요로운 적이구나 를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열한기 하서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부분으로 돌아왔는데 예레미야가 평생을 살면서 다섯 명의 왕들을 체험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한기 하서 끝부분하고 예레미야 시작부분을 묶으면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유다 나라에서만 다섯 명의 왕들을 상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요시야, 여호와 하스, 여호야 김, 여호야 김, 시대기야. 그 내부에서만. 그리고 이제 밖으로 보면 애굽의 바로 누구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왕들, 애굽의 바로 누구? 그리고 애굽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를 재패해서 패권자가 되고 싶은 그런 야심찬 군사 전략을 펼쳤던 왕이 바로 누구 왕입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바로 누구 왕. 그 다음에 성경에서 월등하게 왕, 이스라엘 왕으로 평가를 받는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세 아들들과 한 손자, 이 왕들 그런데 이 모든 왕들을 예레미야는 뒤로 하고 바벨론의 왕 너부가네사를 기목한다는 것 이 복잡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예레미야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풍요로운 예레미야 이야기를 반드시 통독 성경 공부 방식을 취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 부분은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 부분의 시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레위기에서 정리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역사 속에 펼쳐내기 시작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큰 틀에서 보면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기로 접어 들어가는데 그것의 1, 2, 3단계 과정이 어땠는가 그 다음 시간에는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즉 새언약 예고인데 그 부분을 공부를 하겠고 오늘은 이제 전 단계로 초반에 예레미야가 왜 이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왜 바벨론의 너부가 내 쌀을 내 종이라 라고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선언케 하셨는지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권력자가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권력자하고 잘 지내는 게 상책이지 멀리 있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면서 70년을 쓰시겠다 이 이야기를 퍼뜨린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해냈다. 왜?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모든 민족을 제사장 나라 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하신 이 예레미야 초반 부분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레위기 26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레위기와의 즉 모세대와의 관계는 대략 몇 년이냐 한 8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긴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추리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실행시켜 가시는 가운데 그 기초 위에 바로 가나한 시대가 열린다. 그 다음 이제 가나한 시대가 어느 정도 중간에 잘리고 포로 시대가 열린다. 그 다음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가나한 시대가 열린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구주 예수 그리시도 시대가 열린다. 이런 큰 밑그림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그리셨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레위기 이야기로 먼저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경영으로 들어갔을 때 복을 주시는 두 가지 이야기와 징계를 주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레위기에서 크게 정리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에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제사법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법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법 이런 법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런 여러 법들을 잘 지키면 그 조건으로 두 가지 첫째는 늘 매년 경제적인 풍요가 넉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복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과율만 따지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거기에서 얻어낸다라는 게 어떤 성과고 그 다음 국방력을 더 튼튼히 해서 나라 경계를 적군이 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사실은 성과잖아요. 그런데 이런 열심히 해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수확량을 많이 거둔다. 또 국방력을 충분히 튼튼하게 대비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이 침략을 미리 방어한다. 이런 성과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농사 일에 그렇게까지 허리 부러져라 일하지 않았는데도 성과는 많이 나와요. 국방력에 그렇게 허리를 쉴 만큼 수확을 얻은 걸 가지고 군사력에 다 집중하지 않았는데도 나라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이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 큰 의름에서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숙제제, 속권제죠.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죠. 6월절, 오신절, 초막절이죠. 이런 법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계를 하시겠다. 허벌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징계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징계도 계획적으로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흉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죠. 그런데 수출을 거둬봤더니 그 해에 그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 만큼의 농약물이 생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은 소출이 먹고 살 만큼에 못 미쳤다. 이게 흉년입니다. 이 흉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 두 번째 단계의 처벌을 하시겠다. 그 처벌은 수탈이라는 거죠. 영어로 플런더인데요. 이 수탈이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아, 이제 우리가 꽤 많은 양식을 확보했다. 그랬는데 바로 그 시점에 주변의 나라들 주변 나라라 하면 동쪽에는 모아바몬 서쪽에는 두로 시돈 아래쪽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주변 나라들 미디안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수확을 거둔 그걸 창고에 모아놓는 순간 그것을 다 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수탈입니다. 이러니 참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놓고 이제 다가올 어떤 일정 시간을 표며롭겠다라고 뭔가 안위하면서 기뻐하는데 그때 다 빼앗겨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벌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탈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3단계 처벌을 주시는데 그 3단계 처벌은 아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겠다. 사실 그 땅에서 살아야 모든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더 좋은 땅에 가서 더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냐? 아니요. 그 땅이 다른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해질 거라. 그리고 그 땅을 망하게 한 나라는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70년 동안 종으로 부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3단계 징계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후반 부분 그러니까 26장 그 부분에서 잘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 긴 수백여 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요시아 왕 시대부터 시드기아 왕 시대까지 다섯 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20대의 왕 되어서 조금 왕로로 타다가 왕자리에 남지 못하는 백성들을 민주주의로 이끌기 위해서 왕자리에서 빨리 내려왔느냐? 아닙니다. 주변에 이제 아수르 바벨론 또 아래쪽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의 강대국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본격화되었기에 요시아로부터 여호하스 여호야 김 긴 여호야 긴 시드기아까지 왕들이 삽시간에 막 박혀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왕들이 바뀌는 그런 풍파에 그들이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 모든 소용돌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든 민족이 독립을 유지하고 왕권을 더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국정의 방향을 턴하자 이 얘기가 아니옵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은 이제 우리가 왕 중심의 이 왕정 제도를 아예 내려놓고 그리고 이 국가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왔던 이 축복의 모든 이 놀라운 기회도 내려놓고 이제 우러러 가야 된다. 3단계 징계다. 그런데 그 장소는 바벨론이다. 그 기간은 70년이다. 그리고 현재 바벨론을 컨트롤하고 있는 최고의 통치권자 너부가네살이 결국은 그 일을 전체적인 국제정세를 이끌어 갈 텐데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라고 이제 그 전체 상황을 예레미야가 큰 그림을 그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계획이니 여기에 저항하지 말고 여기에 따르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이야기의 초반을 봤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처음에 받고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제가 잘 이해했으니 이 큰 그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거의 써놓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말인 즉슨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대제사장 또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걱정을 쇄신하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국가의 희망이 보이는 그 시점이잖아요. 언뜻 보면 그런데 그건 그거고 요시아의 노력과 또 이 대제사장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을 더 깊게 더 긴 장례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는 20살 갓 넘었기 때문에 어린 청년이 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갓 청년에 접어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요시아의 그런 일종의 국가경영의 어떤 쇄신측이 더 희망으로 보이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보태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채워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3단계 징계를 실행하신다. 라는 얘기죠. 그 3단계 징계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의 왕국들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세워진 집 하나 부시고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뭘 부시려고 하는데 자기 손만 아파요. 그거 안 부서져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겠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의 통치 방식이 종료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정말 예를 들면 파벨론의 네부가네사리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거라는 거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걸 부시는 건 부시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세우고 다시 그다음으로 간다. 여기에서 세우고는 이후에 보면 70년 후에 포로 귀환해서 성전 세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더 길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다 라는 얘기가 크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르미아가 너무 당황해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예르미아 입장에서는 요시아의 개혁에 뭔가 힘을 보태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더 그의 개인적인 행복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요구하니까 예르미아 입장에서 나는 아이라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런 사세와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르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수이다 주 여호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호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호하스 여호야 김 김 시득 야 혹은 또 험악하기 짝이 없는 세계적인 폭군 누구가 해산 이런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서 상대해서 말을 하라 즉 겉에 드러난 표면적인 게 전부가 아니고 이 모든 걸 묶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된다 라는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호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 이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두려운 상대였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본 적도 하죠 두려우면 비겁해지고 비겁해지면 포기하고 물러서버리는 거 그런데 그 어린 예레미야 그렇게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예레미야가 본격적인 사역을 진행해간다 이런 초반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하셨고 이제 그 중반 부분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공부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이 통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성지자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아주 깊고 또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바탕이 돼야 되고 이 이야기는 이 두려움은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였다 라는 측면에서 통독성 공부를 통해서 크게 공부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민감하게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경 공부 통독 공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가신다라는 사실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해 하시고 그 기반을 가지고 수백년 후 예레미야가 또 그 시대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남겨 그리고 그 시대의 기록을 남긴 모든 이야기들과 묶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의 새 언약을 예고케 하는 이야기를 공부케 하시며 결국 그 약을 다 공부한 후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이 공생의 기간 마지막에 새 언약을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셨음을 새삼 통독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다시 깨닫고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기쁨과 간격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통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